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3주 안에 실제로 거래된 부산지역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 이후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락률 순서로 봤을 때 최소 마이너스 24%에서 최대 마이너스 40%까지 지속적으로 폭락 중에 있고요. 영끌족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돈을 빌린 사람이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물을 경매에 내놓는 것을 이미 경매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영끌족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경매 물건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는 것만으로도 현재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바라는 두 가지는요. 구독,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부산진구 점포동에 위치한 서면 아이파크 1단지입니다. 평수는 26평형, 마이너스 24% 때 폭락 중입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부산진구 동성로 50에 위치했고요. 근처에는 서면역 그리고 점포역이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862세대, 고층은 30층, 사용승인일은 2021년, 노정률은 256%, 검평은 16%입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6억 7천만원,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5억 1천만원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24% 때 폭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부산진구 부암동에 위치한 서면 지원 더뷰파크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2평형, 마이너스 26% 때 폭락 중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216세대, 고층은 39층, 사용승인일은 2021년이고요. 농정률은 1240%, 검평은 76%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부산진구 색상로 99에 위치했고요. 근처에는 부산시민공원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5억 9천 4백 60만원,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4억 4천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26% 때 폭락 중입니다. 세 번째로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범양 레우스 센트럴베이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0평형, 마이너스 26% 때 폭락 중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856세대, 고층은 40층, 사용승인일은 2020년이고요. 용종률은 768%, 검폐율은 43%입니다. 지도상으로 부산 동구 초량중로 114에 위치했고요. 근처에는 초량역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을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6억 8천만원,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5억 원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26% 때 폭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더샵 명지 버스트월드 2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5평형, 마이너스 27% 때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406세대, 고층은 30층이고요. 사용승인일은 2020년, 용종률은 333%, 검폐율은 23%입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부산 강서구 명지 국제 7로 37에 위치해 있고요. 근처에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8억 9천만원,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6억 5천에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27% 때 폭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영도구 동삼동에 위치한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6평형, 마이너스 29% 때 폭락 중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846세대, 고층은 49층, 사용승인일은 2022년이고요. 용종률은 499%, 검폐율은 36%입니다. 실거래 기준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6억 2천만원이었고요.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4억 4천에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29% 때 폭락 중. 다음으로 남구 문연동에 위치한 문연경동 리인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8평형, 마이너스 31% 때 폭락 중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469세대, 고층은 27층, 사용승인일은 2020년이고요. 용종률은 241%, 검폐율은 17%입니다. 실거래 기준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5억 5천만원,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3억 8천에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1% 때 폭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기장군 일광은 삼성리에 위치한 이편안세상 일광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0평형, 마이너스 32% 때 폭락 중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913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인일은 2020년이고요. 용종률은 199%, 검폐율은 16%입니다. 실거래 기준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6억 7천9백만원,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4억 6천에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2% 때 폭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부산진구 초읍동에 위치한 포레나 부산초부아파트, 평수는 25평형, 마이너스 34% 때 폭락 중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113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인일은 2020년이고요. 용종률은 279%, 검폐율은 20%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부산진구 초연로 6에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5억 6천4백만원,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3억 7천5백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4% 때 폭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기장군 일과급 삼성리에 위치한 일광자이 푸르지오 1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 마이너스 34% 때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488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인일은 2020년이고요. 용종률은 197%, 검폐율은 17%입니다. 지도상으로 일광읍 해빈로 39-15에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7억 6천5백만원,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5억 5백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4% 때 폭락 중, 아직까지도 바닥을 몰라요. 다음으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더샷 명지 퍼스트월드 3단지입니다. 평수는 34평형, 마이너스 36% 때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530세대, 고층은 34층, 사용승인일은 2020년이고요. 용종률은 392%, 검폐율은 24%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명지국제1호 41에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9억 5백만원,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5억 8천에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6% 때 폭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기장군 일광은 삼성리에 위치한 일광자이 푸르지오 2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마이너스 36% 때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059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인일은 2020년, 용종률은 198%, 검폐율은 16%입니다. 지도상으로 일광읍 해빌로 29에 위치해 있고요. 근처에는 일광역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7억 9천 5백만원,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5억 5백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6% 때 폭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부산진구 범천동에 위치한 이 편안세상 서면터 센트럴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4평형, 마이너스 40%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998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인일은 2022년이고요. 용종률은 297%, 검폐율은 15%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범천동 1189-6이고요. 근처에는 부합역, 서면역, 범내권력, 가야역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6억이었고요. 중간에 4억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3억 6천의 직거래로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40% 때 폭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청년부동산 채널로 부동산 매물들에 대한 매수나 매도,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현금 주동성을 위해서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써 오히려 내가 평소에 꿈꾸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집을 찾으시는 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저희 청년부동산은요. 이런 회원분들의 꿈을 돕기 위해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분양권, 빌라, 상가 여러 가지로서 홍보 영상을 제작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정의 홍보료를 받고 저희 청년부동산 채널 상단에 게시하여서 홍보로써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정의 홍보료가 존재한다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내 집을 매도하셔야 되는 분들, 이자로 인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 경쟁력이 있는 좋은 집을 빠르게 홍보를 통해서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또 이것과는 반대로써 위기를 기회로 오히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유동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회원분들을 대상으로써 최적의 노하우와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많은 부동산 소개시켜드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보고 계시는 청년부동산 채널입니다. 기본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거래가 되실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가져다 드릴 거고요. 다수 분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노출을 통해서 오피스텔 같은 투자 목적으로 찾으시는 분들, 이번 시장 기회에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께 경쟁력 있고 좋은 내 집을 홍보함으로써 그만큼의 효율을 꼭 가지고 나가시기를 응원을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내가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과 시기에 맞는 투자로써 최적의 어떤 효율을 가져가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 홍보 도움 드리면서 지금 같은 거래량이 없는 부동산 시장에서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드릴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빠르게 매매를 통해서 새로운 현금 유동성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써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정의 홍보료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거래를 이루고 계시고 이런 분들에게 홍보하셔서 목표하시는 바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